아 저게 상자야? 미믹일 확률은? 버섯이 왜 이렇게 막 독버섯인거 아니야? 아아 나 진짜 하아... 이제 뭐하지? 현수막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? 박을 수 있나? 어어... 아 따봉이 했다 박을걸 아... 따봉이 했다 현수막 올려놓을걸 나 다이아 세트가 있고 싶어요 아 근데 다이아 구하기 되게 힘들다 아까 운이 좋은거 였네 어어! 감사합니다! 아 쉽네! 잠깐만 다이아 코끽이로 어 많아 많아 어어! 아우씨 야 다이아 네개 들어와 와 미쳤네 막혀 있지? 내가 파먹던 데에요? 저기가? 아아 아 그러네 이길로 나가야되네 여기 맞지않나? 여기 왜 길이 아니지? 뭐지? 길을 잃어버렸다 여긴 무조건 아닌데 내가 왔던 길인가 이게? 맞는거 같은데? 아 올라가야되는데 이게 올라갈 길은 모르겠네? 흠 아아아아아악 뭐야 오퍼지도 못했는데 아아아악 아아아악 보지도 못했는데 아 개빡친다아아아 통캠이야 이 말이 돼의 어? 하루온나서면 다약해 걸 이씨 이게 한방에 터진게 말이 돼? 아 내 유리집 집 개 열심히 지웠는데 아 내 집 아 내 집 아 내 따봉 마크 아 아 역대급으로 잘 컸는데 못 해먹겠네 불쌍한 덧붕이는 삭제입니다 죽었거든요 돌아와 덧붕아 게임에 재능이 없나봐 오늘은 다이아 검과 곡괭이 그리고 도끼 다이아 도끼 하나를 먹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마골식 마크리 마인크래프트의 첫 시작은 항상 철세트와 함께합니다 철세트 아 좀 위험해보여 일단 장비 좀 챙겨서 오자 아직 밤인가? 아앜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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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앜 야어운 아 아 개노랬내 미쳤어 빨리 캐서 철세트 맞추고 다시 와야지 철광석 70개 이상 키운거 실화? 하루하나 더 만들고 재련 돌려놓고 주변 벌목 와 이거 아직도 덜 만들어졌어 신발 뚜껑 양동이 바지 방패 어딨지? 방패 끼고 사치 사치 철셋 철셋 와 지렸다 최단기 최단기 발전이다 이 정도면 철은 징징거리니까 많이 주던데 난 철기시대에 머물러있는 남자야 되나? 다이아다! 다이아다! 와 다섯덩이! 와 여섯덩이! 미쳤다 이걸 용암이? 여섯개면 못 만들 수 있지? 아이 다이아 곡괭이 두개 사치 아닌가? 현탐? 현탐 안오는데? 아 근데 그건 있었어 집 열심히 짓고나서 살짝 현탐 오더라 난 다이아 뚜껑 다이아 갑옷 다이아 밭지 다이아 신발 다이아 방패가 있는진 모르겠는데 방패도 만들고 검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삽도 만들고 그러고싶다 폐광이다 광엔 광산에는 다이아 없나? 상자가요? 상자가 있었어요? 아 저게 상자야? 미믹일 확률은? 황금사과 이거 뭐임? 좋은건가? 마크에는 미믹 없어요? 왜 반응이 웃기다는 반응이지? 돌아가야겠다 다이아 캐고싶었는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같은길은 안보이지? 미치겠네? 같은길 계속 도네? 참 나 왔던길 잃어버리는게 말이 돼? 그럼 나 이거 집도 잃어버렸는데 길? 개망했네 에이 에이 침수된다 아 잠깐만 아니 오히려 물이 있는게 더 낫지않나? 조졌다 이게 이렇게 죽는다고? 아니 미친 해저였데? 아오오오 진짜 올라가야해 살아야난다 난 이렇게 죽을 수 없닭 아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하하핳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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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 될 것 같은데 와 됐다 여기 어디야 근데